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도 6월 목표 나영 22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그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함수 y는 fx가 있고요. f의 3은 f의 15를 만족한대요. 그 그래프는요. 그림과 같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3이랑 15일 때 양수면서 같은 결과를 갖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대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여기서 중요하네. f의 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ak라는 수열의 합이랑 똑같아요. 그때 수열 an이 있고요. m이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am 플러스부터 쫙 더한 게 am 플러스부터 쫙 더한 게 0보다 작다. 걔를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거 함수 이차함수식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이차함수식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해석만 하시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문제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모르니까 찾아보셔도 돼요. 뭐 a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5 플러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 얘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지금 a n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해. 근데 나와 있는데 걔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합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f의 n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를 봐. n부터 15까지의 합이잖아요. 합 나왔고 합 나왔으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되겠어. n부터 15까지의 합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 한마디로 fn으로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갑니다.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a의 15가 0보다 작다죠. 얘를 합으로 나타낼 거야. 뭐 시그마로 나타내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건너뛰고 가봅시다. 자 얘를요. 일단 우리의 기준은 첫 번째 항부터 알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열 다섯 번째까지의 합까지를 먼저 구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빼줄 거예요. 왜?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아니 n번째부터 나왔잖아.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럼 이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 단계는 누구였을까. a의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앞에서부터 1부터 a m 마이너스 1까지가 지금 날라간 형태잖아요. 이해됐어요? m이 아니에요. m 마이너스 1까지가 날라간 형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부터 m 마이너스 1번째까지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랑 얘가 같은 뜻인 거? 우리가 아는 건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은 좌변이 같죠, 지금? 이렇게 나타내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의 합.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f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5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f의 15가 되겠네요. f의 15.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f의 m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얘를 한쪽으로 이왕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시켰더니 요런 녀석이 되겠네. f의 15가요. f의 m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한마디로 f의 m 마이너스 1이 15일 때의 함수값보다 커야 된대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을 합시다. 자, 문제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3 요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뭐 y축이 있는데 y축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야, f의 15일 때의 함수값보다 m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크다라는 건. 그럼 f의 15가 언제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자, 얘. 요 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고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 쇼안.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이해됐어요? 그럼 m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3이랑 15 사이에 있는 애가 돼야 될 거고 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하시면 m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3보다는 커야 될 거고 등호 안 됩니다. 15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겠네요. 자, 양쪽에 1을 더하니까 4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16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5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올 수가 있겠죠? 자, m에 무슨 값 찾으라고 돼 있냐면 최소값을 찾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차함수 그래프 식을요. 얘를 나타낼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해석만 하셨으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합의 모양을 합의 모양을 첫 번째 항부터의 합 첫 번째 항부터의 합 그 두 개의 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 힌트는 왜 첫 번째 항부터 나타내야 됩니까? 그 힌트는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알려준 합의 형태가 1부터라고, 1부터. 첫 번째부터의 합을 알려줬으니까 얘 합으로 딱 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F1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관계식이 나왔고 15일 때의 함수값 15일 때의 함수값 이 빨간색 부분보다 우리 모함 부분 윗부분일 때의 X의 범위를 찾는 게 M의 범위를 찾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윗부분일 때는 3에서 15 사이가 되니까요. M-1은 3에서 15 4에서 16 최소값은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